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맨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류인가요? 한화 엔진이고요. 16,020원에 샀고 비중은 6%에요. 16,020원에 비중 6%요? 네. 이거 요 근래에 사신 거 아니에요? 요 근래에 샀어요. 하필이면 딱 거기서. 여기 뭐야 좋은 그래도 우량주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자꾸 떨어져서 모르게 하겠지만 어디까지 떨어져야 하는지. 그렇죠. 이게 지금요. 조선업체들이 사실 요즘에 호황기라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한화 엔진도 당연히 거기에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실적도 실제로 괜찮았단 말이죠. 그런데 한화 엔진이 그동안 실적을 보면은 그 전에까지만 해도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번 흑재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적이 좋아할 거라는 건 이미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 고점 자리까지 와서 다시 또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떨어질 수는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가격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타이밍 자체가 좀 안 좋았던 거죠. 만약에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아래에 제가 흐름을 잠깐 잡아드렸는데 저점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렇죠. 저점이 지금 딱 거기서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이 흐름 안에서 본다면 이번에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이 대략 13,000원 정도 가격이에요. 만약 이 종목을 산다면 차라리 13,000원 가격대에서 하락이 멈추고 거기서 올라오는 신호가 있으면 그때 사는 게 훨씬 더 나았다는 거죠. 매수 시점으로 본다면. 우량주라고 해도요. 실적 좋다. 우량주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주가의 현재 위치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미 다음에 혹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지난번에 올라갔다 막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고점이잖아요. 이 자리는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이 종목을 갖고 계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6% 비중이니까 굳이 근데 추가 매수를 아직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가져가시다가 13,000원 아마 위쪽에서 반등 주면 16,000원 선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때 나와야 돼요? 수익을 내시려면 아래에서 사셔야 돼요. 아래에서. 이번에 또 16,000원 올라왔는데 또 거기서 밀리면 또 빠지면 손실을 또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만약에 산다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런 자리 있죠. 이런데 아래에 있을 때. 이럴 때 이런 자리에서 사셔야 돼요. 이런 아래쪽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사셔야 된다는 거죠. 올라갈 때가 아니라. 이해 되세요? 네. 다음에 살 때는 이번에 만약에 16,000원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면 나중에 또 많이 떨어지면 그때 사세요. 차라리. 이번에 빠져나오시고요. 나중에 이제 이번에 어쨌든 16,000원에 팔고 주가가 나중에 빠지면 많이 빠지면 그때 13,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로. 아, 일단은 16,000원 정도 가격을 팔고. 네, 한번 팔고요. 왜냐하면 너무 매수가가 높으니까. 아, 예,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BROWNait.